Stifle에서 Moon Lake Therapeutics 제약회사 MLTX를 Buy Rating을 했습니다. 그리고 Price Target $74 정도, 높게는 $90 정도까지, 지금은 $51 스탁입니다. Moon Lake은 지금 Phase 2를 지나서 3로 가고 있는 약이 지금 한 가지가 있죠? 꽤 큰 시장을 지금 탈겟을 하고 있는데요. 한 $2 billion 시장을 탈겟을 하고 있습니다. Markets는 전반적으로 Price Target가 좀 더 뛰고 있기 때문에 Analyst들은 이 약이 나와서 시장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M&A를 하지 않겠는가? M&A하기에 아주 좋은 안전한 그러한 회사다. 이 약이 $4 billion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. 한번 범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.